슈아는? 저는.. 신디바이고 신디바이고 슈아? 신디바이고 마음 통하는 거? 네 약간 마음이 익을 수 있는 거? 맞아요 사람 만들 수 있는 거? 약간.. 독심술? 아 맞아요! 그거야! 아 진짜 욱이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순간이동 했다 누구야? 아이오! 쏘이티! 뭐예요? 아이오! 쟈아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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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자! 그렇다면 두번째 단어 쉽게 생각이 쉽게 쉽게 생각이 잘 안될거에요 두번째 단어 수영 수임? 수임입니다 수임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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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 알죠 알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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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미니댕 구이기 아 하나 둘 셋 시 야 속여 나야 음 중국입니다 한국 한국 이는 응 잘 장치 장갑 장갑 저하고 캬 그 그 그 그 그 Fresh 그리 nung 맛있어 맛있어 나도 이거 완전 나아가거든요. 진짜 무서웠어요. 헌샤 헌샤. 이게 무서워요. 이 숱한 걸그룹 사이에서 평판 1위를 냈습니다. 평판 평판. 정녕구월. 평판 평판. 정녕구월. 그래. 염화시락신대에 평판이. 슈아. 슈아는 어떤 타이틀을 더 잡고 싶어요 한 번 더. 타이틀? 네. 타이틀? 네. 슈아. 내가 무슨 타이틀. 무슨 타이틀. 그냥 하고 싶은 거. 하고 싶은 거. 뭐. 타이틀. 상상. 타이틀. 타이틀. 상상상. 슈아한테 질문을 딱 던지면 바로 우기랑 민리가 바로 붙어요. 어디야. 아맨.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. 술로 다시 한 번 가고. 이게 2단이거든요. 이게 2단이거든요. 셔틀. 그리고. 그리고. 지금. 그리고. 지금. 이기에. 우리 여성 팀은요. 한국말 제일 잘하는 사람. 슈아. 아니. 저. 여정이 있어요. 여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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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정에 어디 가요? 아니요. 여정. 여정. 열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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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총은. 한. 한. 한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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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린다 헷갈린다 헷갈린다. 아니 아니 하시네. 딱 맞네. 헷갈린다 헷갈린다. 한초에. 1초 안에. 가져오라고. 띠에. 아. 한. 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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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.